안녕하세요 크라잉넛의 김인수고요 코스모스 본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쪽에는 보스 딜레이 시리즈들이 쭉 있는데 DD500, 그리고 이번에 나온 DD200, DD3T, DD8 그리고 DMTW 와드워크래프트 이렇게 다섯 가지 딜레이 머신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롤랜드의 스페이스 에코 시리즈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스가 이제 그 기술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공간계에 특히 딜레이 쪽은 보스에서 나온 것들이 제일 좋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고 외용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스페이스 에코 RE201하고 RE20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DD200이 있는데 DD200 같은 경우는 DD500을 좀 컴팩트하게 줄여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나와 있는 것들이 트위프 에코, 리버스 딜레이, 테라 에코, 로프와이, 듀얼, 더킹, 리버스 뭐 저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 거는 DD200에서 리버스 딜레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딜레이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발음을 했었을 때 이 발음을 거꾸로 재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거꾸로 재생되는 발음은 아마 나리마스 음악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와 나리마스 음악이 같이 들리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? 그래가지고 앞소리를 완전히 지우고 해 보겠습니다 이펙터 레벨은 저기 다른 데에서는 믹스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믹스 기능을 완전히 줄여 놓고요 지금 이거 그 믹스 전에 소리만 나오는 거고 이거를 빼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믹스를 완전히 빼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톤을 만져서 네 이렇게 이런 데가 thirteen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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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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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테이프 에코 소리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RE20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런 걸 조금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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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의 개념인 것 같아요. 로우 파일은... 아, 로우 파일이 뭔가 했더니 그거네요. 딜레이에다가 그 예전 소리 같은 게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. 페이스 에코르 RE20 옛날 모델을 선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이프에 돌아가면서 혹은 기계가 작동할 때 나는 잡음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짝 스프링 리버버 같은 소리가...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스프링 리버버는 비슷한 소리가 같이 들어 있는 거 같아요.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랑 스프링 리버버는 비슷한 소리가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패드에콘은 아까 한번... 조금 들어봤었는데 이건 좀 뒤에 약간 스트링 힌스 소리가 살짝 나도록 소리를 조정한 것 같은데 믹스를 딜레이 쪽으로 많이 돌리고 하면 완전히 돌리면 그거네요. 피아노 플러스 스트링이라고 써 있는 것들 피아노랑 스트링이랑 같이 눌리는데 이게 서스테인 페달을 밟으면 스트링 소리만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DD100은 이 정도 하고 DMEW 워저크래프트 딜레이로 한번 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